네, 언론에 참 노출이 많이 되어서 많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. 제가 또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축구 역시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또 요 근래에 볼링에 좀 많이 빠져서요. 이번에는 볼링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타쿠나 배드민턴 종류를 즐겨봅니다. 타쿠배드민턴 재밌죠.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권도를 좀 보는 편입니다. 아, 태권도.